. 저 요한 가게 된 거 기분 좋게 합시다. 저 기분 좋은데요? 저도 기분 좋아요. 난 안 좋아요. 밤에 일을 하면 이 형이 꼭 옆에 있거든요. 내 왼쪽에서 네 목소리 들린 상황이 너무 싫어. 진짜 싫어. 제발 붙어 다니지 마. 붙어 다니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. 아까 둘이 또 다른 쪽 선택했으면 재수가 있었을 수도 있어. 형, 형이 운이 없는 거야. 아니야, 내가 네 운에 어떻게 끌려가다 싶어서. 나 진짜 싫어. 나가면 뭐 잡나? 무슨 고기 할냐? 여기에 전어가 잡는데. 전어? 가을 전어가 하는데 이 계절에서 전어가 잡는데. 어, 전어 맛있는데. 이게 오빠 연인끼리 왔으면 지금 막 너무 좋다. 이 분위기인 거 아니야. 그, 그러면 효율이는 그, 어떤 남자를 만나고 싶어? 또 또. 엄마, 아는 형님 얘기해. 어차피. 아, 그 형. 구형이 자꾸 네. 구형이 많이 중이셔? 너 때문에 아주 시름시름 아는대. 이런 얘기를? 어, 근데. 구형한테 뭐 미니스 할 거 있니? 형이 내 약점을 알아. 우리한테 말씀할 때 올라갔는데 내가? 그래서 인마금. 인마금 하려고? 오해하지 말고 들어. 동환이야. 동환이야. 동환. 중학생처럼. 그런데. 아니야. 나보다 종신형하고 더 친해. 아들하고 사이 좋아. 아들이 있어? 아 이거 정말 진짜. 결혼 안 했어. 결혼 안 하고 아들만 있어? 입사했어. 입사했다고? 내가 하는 형 맞아? 너 그 형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는구나. 내가 모르는 게 막 나오는데. 대성이 아는 형 중에는 없니? 아는 동생 있는데. 걔 괜찮으라. 반장이야 반장. 반장이야. 시우 시우. 걔 오는 때도 학생 회장한다고. 돈 많아 돈 많아. 반장해가지고 학생 회장 돌렸어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아 빨리 시집까지 안 되겠다. 자 대성아 넘겨라. 고호장갑 하나씩 끼시고. 고호장갑 주시고. 이거 던지는 거예요. 올릴게요. 여기에서 할게. 아니 아니 난 여기다 할게 여기다 할게. 아 힘들어. 팀을 같이 해야 돼. 난 여기가. 오오오오. 여기 봐봐. 여기 봐봐. 여기 봐봐. 여기 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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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. 여기가 이렇게 많은. 여기가 전화에요? 이렇게 많이 본래야. 여기 좀 불어 불어. 야 이게 전화야? 와 여기 봐 이 안에 계속이야. 이렇게 많아 원래 전화가? 계속 올라와. 야 이거 6시 내고야? 여기 6시쯤에.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형. 손님의 정체는 바로 가을 전령사 전화 되겠다. 맛과 영양 때문에 돈 생각 않고 먹는다는 생선 전화. 이거야말로 만선의 기쁨 아닐까? 반갑다 전화야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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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대성아 이거 봐봐. 우와. 됐어. 아 나 어디서야죠 오늘? 이거 나? 야 자다가 암바 걸릴 것 같아. 형 그래도 그 암바 걸려서 살아 남을 수 있는 사람은 형 밖에 없어요. 연습. 너무 좋네. 그럼 오늘 기술 배웠으니까. 뭔가 남자답게 팔씨름 한번 보여주세요. 아 근데 어떡해 형 나 진짜. 체험해 놔. 체험해 놔. 체험해 놔. 도전하고 싶어서 여기 딱 앉아있어요. 아 나는 형님. 아 이거. 어렸을 때 그냥 아빠랑 한다고 생각하고. 아 아빠랑. 아 아빠랑. 아 아빠랑. 조 영상을цits footprint. 자 됐습니다. 하나 둘 셋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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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. 형님. 어 네 내 돼. 아. 아 잘 견디네 그래도. 어떻게 힘이 괜찮은 것 같으세요? 순간적으로 힘이 좋은 것 같아요. 그래도 그래도. 그럼 만약에. 너무 큰 거가 좋은 것도 아니고. 그렇죠. 너무 큰 거가 좋은 것도 아니고. 오빠 이거 진이라고요. 이렇게. 계속해서. 너무 큰 게 좋은 게 아니다. 그 말 듣고 더 커졌다는데. 팔은 더 커지고 점점. 팔은 더 커지고 점점. 팔은 더 커지고 점점. 팔은 계속 커져. 왔다. 왔어. 이거 한번 다 해보실래요? 효리의 꼬집기. 효리야. 꼬집기 한번 해봐요 꼬집기. 선우씨. 효리도 저 발 기술 장난. 이거 원래 안 되나? 아니 효리가 기술을 전수시켜줘. 발가락 기술. 아 종합격투기해서 이거 안 돼요? 발가락으로 꼬집는 거? 아프니까? 아프실 거야? 아. 안돼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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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좀 아프셨나요? 아프세요? 아프시면 아프시라고 얘기하세요. 아프시면 아프시라고 얘기하세요. 이빨개지셨어요. 솔직하게. 오픈아. 형님. 오늘 이후에 내가 이제 성훈 씨 경기 보면 떨릴 것 같아. 그러니까 말이야. 아는 사람이잖아. 맞을까봐. 그리고 죄송한데 저 성훈 선수 미스터 피곤하니까요. 피곤하니까. 빨리 주무세요. 질문 그만하시고. 나랑 할 얘기가 많아. 무슨 할 얘기가 많아요. 아 더 도쿄스토리 진짜. 도쿄스토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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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 안녕히 주무세요. 물의 비바디. 미스터 츄, 잘 자요. 굿나잇. stack. 소 grains. 굿나잇. 구나잇. 한국국토정보공사